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카운팅 할 거는요 Pumps and a Bump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연경과 저의 새로운 작품 MC 해머 노래에 맞춘 힙합, 랩에 맞춘 비트에 맞춘 음악입니다. 댄스입니다. 라인댄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2카운트 투월입니다. 인프로보작품 저랑 함께 가보실게요. 텐 리스타트 없어요. 오케이, 굿.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은요, 오른발부터 걸을 겁니다. 시작! 1, 2, 3, 4 투게더 하시고요. 웨이브를 주실 건데요. 무릎부터 가슴까지 5, 6 그냥 몸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and 8 오른발로 스텝 하시면서 셜더 팝 7 and 8 오케이, 오른발 무게 중심 자, 2번 왼발로 뒤로 갈 겁니다. 시작! 1, 2, 3, 4 5, 6, 7 and 8 왼발무게 중심 오케이, 3번 그대로 무릎은 밴딩된 상태이고 오른발을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1, 2, 3, 4 오픈, 아웃 오픈, 크로스, 오픈 5 and 6 그 다음에 니 7 and 8 하고서 왼발무게 중심 4번 오른발로 무게 중심 변동 시작! 1, 2, 3, 4 5 and 6 and 7 and 8 하고 마지막은 태권도 킥 하시면 됩니다. 자, 킥했던 발 시작! 1, 2, 3, 4 5, 6, 7 and 8 2, 2, 3, 4 5, 6, 7 and 8 1, 2, 3, 4 5 and 6 7 and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1, 2, 3, 4 5, 6, 7 and 8 2, 2, 3, 4 5, 6, 7 and 8 1, 2, 3, 4 하고 가볍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2분 15초 동안 짧지만 아주 강렬한 미트에 맞춰서 고열약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행복한 라인댄스 되세요 김정희였습니다